이번 숫자 컬럼의 디자인에서의 포인트는 봄 테마로 첫돌 1주년 기념회를 위한 장식에 활용하기 좋은 숫자 컬럼을 디자인했습니다. 봄 테마에 맞는 3가지 디자인입니다. 숫자 풍성 기본 베이스 구조는 기본형 가랜드와 스퀘어 가랜드 세로형입니다. 일자형이 아니라 A형으로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꽃을 장식 소재로 사용하였고,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요술 부선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숫자 컬럼 기본형과 나비, 모당벌레는 오픈소스로 모두 공개되며, 유료 회원에게는 별도의 비공개 영상이 제공됩니다. 매월 2회에서 4회 제공되는 비공개 영상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회원 가입 신청해주세요. 원데이 클래스 한 번의 수강료보다 적은 구독료로 1년동안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